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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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잠깐만 눈을 몰라. 다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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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비었고. 얼굴 진짜 조그만하네. 실제로 보면 진짜 밖에 말랐구나. 화면. 국민 풀어주세요. 깜짝 놀랐어요. 저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LBK 연습생. 기희현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이아 라는 팀이네요. 네. 올해 저희가 원래 데뷔를 하기 전에 이 오디션을 보고 있었고요. 다이아 활동을 하면서 부족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힘들겠지만 좀 더 높이 쌓아 올라가지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참 좋겠다. MBK의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.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. Legend. 그동 중에서는 앤드의 추억이 좋은 것 같아요. 여는 이미 덤비를 했고, 얼마나 잘할까? 약간 이 생각도 엄매를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.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,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긴장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